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가 있는데 무선충전 테스트를 한번 몇가지 해보려고 해요. 15W 무선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는 삼성의 9V에 1.67A까지 가능한 15W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USB 테스트를 연결시켜서 실제로 어느정도 효율로 충전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유선충전부터 해볼게요. 먼저 노트8부터 충전해보고 있습니다. 노트8같은 경우에는 9.12V에 1.34A 정도 들어가는게 보이고 실제 보니까 11에서 12W 정도 충전되고 있는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S10 플러스를 충전해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9.16V에 1.57A 정도 들어가서 실제 유선충전되는게 14W를 좀 넘어가고 15W 조금 안되는 정도 14.8V에서 14.7W 정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충전되네요. 노트8을 벨킨 무선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해보고 있습니다. 벨킨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스탠드형 부스터업 무선충전기 이용했구요. 보니까 지금 전력직전기에서는 11.15W 정도가 측정됩니다. 실제 입력되는거니까 10W 좀 넘게 들어가고 있는거죠. 이번에는 벨킨 무선충전기에 갤럭시 S10 플러스를 올려봤습니다. 아까보다는 수치가 좀 더 높아졌어요. 12.9W 정도 12.8W 정도가 들어가는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에서 비교해보면 한 1W? 1.5W 정도는 좀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는 15W가 들어가진 않는데 이거는 벨킨의 무선충전기 스펙상 10W가 안되서 들어가지 않는건데 이번에는 충전기를 좀 바꿔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삼성 무선충전패드 중에 15W 충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입력이 9V에 1.67A까지 가능한 무선충전패드를 이용해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노트8을 올려서 충전을 한번 해보니까 수치는 9.11V에 1.15A, 1.2A 정도 들어가는걸로 보여서 실제 수치는 10W, 10.1, 10.8W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게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삼성 무선충전패드 15W급에 갤럭시 S10 플러스를 올리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USB 테스터기에서 보니까 9.13V에 1.4A가 들어가서 13A 근처까지 가는데 대부분은 11에서 12W 정도? 11, 12, 13, 11, 12, 13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5W급이라고 하긴 하지만 15W가 계속 들어가는건 아니고 실제로는 거의 10W에 근접해서 들어가는게 보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왔다갔다 하긴 하지만 뭐 좀 잘 나오면 12W 정도? 그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무선 배터리 공유를 둘다 켜놓고 둘다 갤럭시 S10 시리즈인데 둘다 배터리 공유를 켜놓고 등을 맞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둘다 등을 맞대면 한쪽에서는 충전이 지금 되고 있고 이쪽은 지금 방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배터리가 71, 이쪽이 74였는데 오히려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느 순간 어느 부분이 우선권을 가지고 한쪽으로 충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 스마트폰이 이쪽을 지금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무선 공유를 켜놓고 닫는다고 해서 망가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선 배터리 공유를 켠 상태로 다른 스마트폰을 한번 충전을 하고요. 맞대고 충전을 하고 지금 충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근데 이걸 떼고 그럼 지금 이쪽에서 충전을 지금 아직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무선 충전기 위에 올리면 고장 났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면 그냥 그 무선 배터리 공유가 꺼지고 그냥 스마트폰이 충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켜놓고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올리거나 했을 때 고장 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무선 배터리 공유를 할 때 전자파가 얼마 많이 나오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 좀 해볼게 지금 무선 패드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서 지금 무선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1390 EMF 테스트 헌기인데 이걸 이용해서 전자파를 한번 측정해볼 겁니다.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 위에서 측정하는 거긴 한데 0.3mAh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이게 근데 측정할 수 있는 종류가 좀 달라서 스마트폰 무선 통신을 할 때 나오는 이거는 이걸로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막 엄청 고가의 측정기로 측정해야 돼서 그거는 제외하고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온열매트나 그런 데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올렸을 때 숫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순간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긴 하는데 요정도 수치 내려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에서도 한 0.2, 0.3mAh 정도는 나와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을 할 때 어떻게 다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를 켜고 스마트폰을 깔려서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충전을 하고 있죠.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놓고 이거를 만약 호주머니에 넣거나 밴드를 감아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 상태로 사람과 가까워지면 전자팍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신 분이 있었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숫자는 잠깐 잠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긴 하는데 여기서 쓰는 무선 충전 패드랑 크게 가수는 차이는 안 나네요. 0.6, 0.3mAh 뭐 별로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지하철에 탔을 때 제가 측정해 본 적이 있는데 지하철이 한참 달리고 있을 때 50mG가 넘거든요.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는데 뭐 바퀴 밑에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뭐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그럴 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전자기파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선 충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석 케이블 이용해서 유선 충전 할 때 성능은 어느정도 빠를까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지금 레드빈 자석 케이블을 연결시켜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16V에 1.6A 정도가 실제 들어가서 실제 14.7W? 14.6W 정도가 들어가는 게 보여요. 거의 15W급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네요. 제가 테스트해 본 바로는 유선 충전은 실제로 10W 정도로 아주 빠르게 충전 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멀티 충전기 제가 소개했던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쓰니까 실제로 거의 9V에 1.67A 거의 꽉 채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W가 좀 넘게 조금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실제 스펙은 15W로 충전 되는 거죠. 유선은. 무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를 막상 해 보니까 10W급으로 충전을 해주는 이렇게 벨킨 무선 충전기랑 그리고 15W급으로 충전한다는 삼성의 고속 무선 충전 패드를 막상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확 나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15W랑 10W 이렇게 하면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건데 실제로 막상 해 보면 그렇게까지 차이는 나진 않았다. 그래서 이미 10W급 무선 충전 패드를 쓰고 있거나 하신다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고 근데 새로 구매하신다면 물론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차이는 나진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만약에 좀 더 좋은 무선 충전 패드를 가지고 계시거나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실제 수치를 갖다가 표현해 주고 막 테스트를 한 것 중에 15W가 딱 찍힌 무선 충전 패드는 아직은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입력이 그 정도 되고 이제 실제 출력은 그만큼 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테스트 해 본 바로는 아직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런 비교를 한 다른 자료 같은 게 아예 없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비교를 해 봤고요. 몇 가지 중간에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이 좀 있어서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참고 되셨길 바라구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